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제 늦은 밤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최근 자신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뒷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4월 5960킬로 방방굽고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빚을 진 것이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부분이 현재 총선 패배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탓을 하고 있는 용산이라든가 일부 친융계 의원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남탓을 하지 않고 있고 전부 다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총선 패배 후에 자신의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든가 용산의 모습과는 완전히 비교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오는 말에 따르면 현재 용산에서는 국정운영 방향은 맞는데 이를 알아주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운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전적으로 한동훈에게 미루고 있고 그 역할을 홍준표가 나서가지고 지금 총대를 메고 하고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끝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동훈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동훈이 이번 총선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얼신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전적으로 어떻게 한동훈 책임인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총선 패배 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총선 결과에 대해서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무려 6천 킬로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목이 터져라 탈진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동료 시민들하고 주변 정치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총선 패배 후에도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예상보다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심이 없고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누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하고 홍준표를 저격을 한 메시지로 보이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뒤통수를 쳤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자신이 한 행동은 윤 대통령이 뒤를 쳤다라든가 배신을 했다라든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용산의 뜻과 민심이 완전히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용산이든 민심이든 한동훈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중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산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를 두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자신의 주분을 배신을 했다 대권놀이 하다가 총선을 말아먹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용기를 내서 권력자의 뜻과 다르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사심으로 총선을 말아먹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가 자신에게 충고를 해주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게 어떻게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잠깐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뭐가 맞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충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은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휴식을 취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은 당대표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자숙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예전의 정치판을 보면 이런 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자숙을 하고 좀 충전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의 정치판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으며 이제 자숙이네 모네 그런 거 없죠.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을 접수하는 이런 일을 벌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치판이 완전히 정글징의 정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생각에 있으면 물 밑에서 그냥 숨어 있기만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은 국민들이 부르고 있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차기 지도자 선호도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 이어서 2위를 지키고 있으며 15%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 45%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감으로 낙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방탄을 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고 우선은 국민의힘 내에서 홍준표가 완전히 한동훈을 저격을 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역시도 한동훈을 손절하는 분위기이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총선 끝나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죽이기가 여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며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숨어 있다가는 이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묻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한동훈을 잡겠다고 난리이고 한동훈 특검을 운운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인 방패마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인일 때하고 정치인일 때 방패마기의 강도라든가 크기가 다르며 더 나아가서 당대표일 때하고 1개의 의원일 때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도 구심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나경원 의원인데 만일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전투력이라든가 그립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차기 국회는 아시겠지만 21대 국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재명의 최정예 부대가 꾸려져가지고 철험의 의원들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의원들이 득식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앞에 나서가지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의 싸움에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는 지지층들도 바라고 있고 본인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공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 얼마간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정치인들은 동료와 국민들이 부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인지라 다가오는 전당대회 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완전히 잠수를 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식을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도 반가워 하실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아마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종종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막 by 한효정 mut oppose 중 aser UI in